4번은 정부 홈피에다가 뭘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을 요청하겠다 근데 그 계획을 썼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이런 것들은 쉽게 빨리 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하나 빨리 빨리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경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여기 보면 관련 법 제정이잖아요 관련 법 제정 항상 표시하면서 읽어주세요 관련 법 제정이니까 첫 번째에서 관련 법률이 미비함을 지적하라 정부의 역할을 환기하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산업기술 유출 사례나 유출에 따른 경제 손실이나 유출방지랑 관련 법 법률의 허술함 이 얘기니까 이 위의 내용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여기 보면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 피해 피해 문제는 굉장히 크죠 유출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산업기술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뭘 함양한다 도덕성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덕성 얘기가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것이잖아요 관련이 없으니까 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가죠 이제 자 가에 제시된 설명에 따라서 설의 양식을 설명하는 그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문학 작품에서 차마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설은 한문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한문으로 보지는 않지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이 많으면 독해이기 때문에 항상 읽어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체크하면서 읽어주죠 자 여기 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는데 자 2단 구성이래요 2단 구성이고 이렇게 체크한다는 얘기에요 잘 보이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제시한다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한다 두 번째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이끌어 내는다 그러면서 예시를 줬죠 가령 차마설은 자 그러면 2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주고 구체적인 경험을 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어떤 의미를 이끌어 내는 요런 내용의 구조로 되는 것 요거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나의 내용에 네 나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두메산골 청정지역의 소나무보다 시골의 소나무 시골의 소나무보다 서울의 남산의 소나무가 훨씬 많은 자 오염이 심한 서울 남산에서 소나무의 솔방울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메산골 그 시골보다는 자 이쪽이 훨씬 많다는 얘기에요 자 마찬가지 숲의 보호를 받는 소나무보다는 네 소를 보호를 받는 소나무보다는 네 바람에 노출된 소나무가 솔방울이 많다 자 이쪽이 많다 이쪽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태의 소나무가 솔방울이 훨씬 많다 자 이쪽이 많다 이렇게 형태의 소나무가 솔방울이 훨씬 많다